또 탈론이야? 또 탈론이야? 1-2-3-4-5-1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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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변화의 바람이다 내가 한 번씩 일이지 도전만 진정한 변화를 불러온다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? ㄷㄷ 아 신드라 저거 완전 플레이가 탑이 너무 잘해주긴 하는데 신드라 저거 어떻게 막냐 저거 초현을 쫓다가 자유를 잃게 마련 대항할 일이 없어서 руж어오니 차이 två 케넨 형 미안해 그게 인생이야 어쩔 수 없어 합은 원래 고독한 거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 으 으 으 으 으 ㄷㄷ 적을 처치했습니다. 히힛 아균을 다녔습니다 자 길었습니다 아균은 아균은 ㄷ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 이 게임을 왜 이렇게 잘해 주냐 오 위험하다 아구리 당했어 공룡의 길이 택하듯이 자랑스러울 뿐 쥐어줘 혼자야? 혼자 보나 이 판 진짜 캣앤캐리다 전장 이낙지 괴로운 히 히 히 히 히 히 잘하네 잘하네 아.. 괜히 했다 여전히 안 쎈 다 오는 거였네 와 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맹신이야말로 제일의 죄다 근데 이 게임은 모르겠다.. 줄 수도 있겠다 이 게임은 심각한 게임을 했지만, 이 게임은 분명히 잊어 있는 게임을 했을때는 ㄷㄷ ㄷㄷ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니 노틸러스 여기 있냐 근데 이거 내가 너무 무리했다 너무 깊겼다 슈우 저걸 또 넘어? 넘었던 거를? 아는 거니? 아는 거니? 에이.. 포탑이 파허드였어 아... 이게 궁이 안가? 플레이 쓸 걸 그랬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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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만 아... 아... 헉 아리만 ㄷㄷ ㄷㄷ 히힛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2라운드 왼 호흡 ㄷㄷ ㄷㄷ 다운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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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너무 적기지에 들어가기 쉽다 아 좋은 고장 다운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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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쟤 플러시야?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